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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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하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 다 울해지네 아버지는 말하자면 어떻게 뭔가를 해버리고 싶은데 못하니까 내가 소병이 일어날 것 같아 뭔가를 옛날 같으면 옛날 나 같으면 저거 싸대기를 하나 올려있어 투르쳐? 저걸 다리몽드에 뿌려 틀어놔? 옛날 같았으면 아버지 그러고도 남았어 그치?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옛날 같았을 때 안아줄걸 옛날 같았을 때 소리지르지 말걸 옛날 같았을 때 내가 잠시 잠깐의 억울한 소리 듣고 쉬었을 때 아버지 자식한테 마누라한테 핫불이 타고 살았거든 젊었을 때 김은규가 아니면 아니다 대답하세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얼굴들 잘생겼다 당당했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한고집 하시거든요 굉장히 아버지가 내 말은 법이요 다른 사람 말은 나를 따라라야 자식이 두 명이에요 그러면 와이프까지 세 명 네 명 맞죠 네 명이에요 아버지가 조금 죽어질 성격도 아버지 그 숨소리에 집안이 숨막히는 집이었단 말을 하는 거고 직장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면 직장에서 핫불을 다 끝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집까지 들어와 아닌가요? 아니냐고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어느 자손 자손 둘이 다 아버지를 보면 불쌍했다가 아버지를 보면 자기가 못했던 게 이렇게 불에서 미칠 것 같아서 지금 이걸 저한테 타거든요 무당들이 잠을 봤을 땐 그러거든요 저 무당들은 또 시작이네 저 개지랄 같은 성격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똑같이 타더라고요 제가 제가 그랬던 건 아니었더라는 거야 보니까 조금 몸이 낫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개지랄해서 또 얌전한 점 보면 얌전해요 옛날 같으면 야 너 공부 이렇게 못해 그게 아버지였다고요 아들아 힘이 들었어? 이게 한 번도 아버지는 따뜻하게 비교해 준 적이 없어요 내 말 틀렸어요 누구누구는 뭘 하더라 누구누구는 뭘 하더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자식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자식 눈치 보고 살면서 그 자손이 내 집에만 신경 쓰는 자손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술 한 잔 마시면 그 자식 눈을 술 마시고 다닌다 그래야 되잖아요 딱 그런 자손이 내버렸을 거예요 자기 가정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술 한 잔 먹고 다 씻고 다니면 그 술집에 이쁜 여자들이 다 자기 부인일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지고 있고 여기서 거들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? 이제 아버지가 못 이겨요 어? 그 자기가 어렸을 때 물론 조상 바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집에 산소 바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집에 그 영향이 만약에 60%고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때려 잡은 게 40%라는 뜻이에요 40%가 지름 뭘 잘못해서 맞은지 모르고 아버지한테 항상 사랑만 구글하다가 나이가 먹다 보니 어? 내가 대학조 그 나이의 시절에 내 인생은 다 비참하게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의 마음이야 아니에요? 아니냐고요 좀 뭐 하기가 뭐 나도 그렇게 부모 밑에 자르다 보니까 그게 언연중에 애들한테 그 영향이 가 갖고 뭐 뭐 우리 경상사는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좀 엄마게 키운기 젊은지 엄마게 키운까지는 좋은데 엄마게 키울 때도 사랑을 주면서 엄마게 키우라는 뜻이야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지나갔어 이 아이는 미안해 자식한테 이 말을 해서 이 아이는 사주 문전에 일을 갈고 있어 아버지라며 어? 또라이가 돼버렸다고 또라이가 벌써 그래서 뭘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 자식이지 내 자식은 아니라는 뜻이야 응? 숙원전으로 술 한잔 먹으면 그 아이를 다 엎어야 돼 왜 여기 있는 집을 주처리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직까지도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 듣고 아버지가 잘했냐 못했냐 후자 문제라는 거예요 뭐 이미 지나갔냐를 따져서 뭐하겠어요 많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대해준다고 아버지가 그때 미안했네 그러면 조금 더 애기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아 나도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이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세상이 안 바뀌어도 그렇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지 어 그러나 자손 나비는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내 산천에 내 산천에 거기에서 산소 세골을 건드리면서 버려진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중학교부터 삐깍선을 타라는 사주고 중학교 때부터요 지가 가는 진로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억압 때문에 맞죠 그러면서 지가 지 인생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술 인생을 살고 밖에 가서 맨날 싸우는 인생을 산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